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공부 잘 되세요? 전부 다 엄청 초죽음이 되어있네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50일만 참으면 40일만 참으면 되요? 4일만 참으면 되요. 마지막에는 체력관리가 중요하니까 체력관리 잘 하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적 파트를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등기 파트를 공부를 해 보러 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33페이지입니다. 파이널 29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자 봐 보세요. 처음에 등기부가 나오면 등기부가 나오면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두 개 두 개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로.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보존이거든. 보존이랄 때 우리 법에 연구보존, 10년보존, 5년보존, 1년보존 이렇게 4개가 나와. 그런데 1년, 10년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두 개만 딱 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연구보존이고 하나가 10년보존이에요. 연구보존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보존이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맞죠? 네. 그 대신 신청정보는 몇 년이다? 오냐? 그러면 딱 일단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반출을 묻거든. 반출을 물을 때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두 개를. 하나는, 자 이 글자를 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나죠.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있고, 부속서류가 있고, 신청정보 기타 부속서류가 있어요. 개수가 몇 개? 세 개. 이걸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그럼 여기는 등기부지, 그럼 여기는 신청서지 이렇게만 딱 나누면 돼요.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뭐다 없지. 이거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밟은 영장이 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뭐다 있다. 이러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게 등기부잖아요. 그럼 전쟁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해야 안 돼. 그러나 여기 신청정보는 법관이 밟은 영장이 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도 반출할 수 뭐다 있다. 이렇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열람 발급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지금은 제가 적어볼게요. 열람 발급을 할 때 우리 법에는 이렇게 나와요. 등기기록이 나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가 나와요. 부속서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법에는 이 세 개밖에 안 나와.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 여기다가 등기, 원인, 얼, 정명하는 정보.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개수가 몇 개입니까? 네 개. 이때도 역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넘어. 이게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기록. 그럼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에는 여기에 기타 일어났거든. 맞아요? 이 규정은 법에 없어요. 맞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기타. 나머지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할 때 이게 33회 때 시험에 지문으로 띄웠어. 띄웠다면 열람 발급에 이 소리는 들어봤는데 이 소리는 못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못 들어봤다는 걸 제가 항상 써놓을 때 여러 개가 나오면 두 개로 나누면 등기기록이 한 개. 나머지. 그럼 이건 전부 다 뭐에 속하는 거다? 기타에 다 속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래 딱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옵니다.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면 안 된다. 열람.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 그러나 이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면 안 된다. 열람. 이걸 그러면 한 단계 업을 시키면 법에 이렇게 놓으면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열람을 신청할 때는 대리권을 정리하는 정보를 전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한다. 통과한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 딱 보시면 됩니다. 통과. 네. 그 다음에 항상 등기기록과 폐쇄등기기록은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기원인을 정리하는 정보를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뭐만 된다. 열람. 이렇게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에 신탁원부가 있고 공동담보목록이 있고 도면이 있고 매매목록이 있거든. 이거는 넓은 의미로 등기부이다이다. 등기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 겁니다. 단 의사표시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네 개를 다 안 씁니다. 한 개만 딱 씁니다. 한 개만. 그럼 이걸 잘라버리면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이렇게 하면 네 개를 다 절대 안 써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럼 고갈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고는 굽은 건물로 가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 볼게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랍니다.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 할 수도 있다. 어디에 있어?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하여야 한다냐.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 말이거든. 자 시작. 할 수 있다. 이 말은 굽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용성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구조상 용성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굽은 건물로 등기 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 해도 되고 그는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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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요거 하나만 정리를 딱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건물은 그냥 건물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있답다. 예치.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일동이 있고 전유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답다. 예치. 그럼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 갚구 얼구 머슨부 표제부. 그럼 시험에 이 표제부와 이 표제부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자 정답니다. 다시 할게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시이라 대지권을 표시. 그럼 여기는 시이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시이라 대지권의 표시.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소재, 집은,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이 부분에는 안 들어가요. 이게 하나. 이해했어요? 네.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해결했다. 안 했다. 해결. 그 다음에 이제는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거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때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그럼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하고. 그럼 건물 등기부에는 이름을 시이다. 대지권 등기. 이거는 시이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여기까지 되었죠. 대. 그럼 이거는 이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으로 해야 하네요. 해. 이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에 해당구라는 게 갚구 얼구. 그럼 이 두 개가 분쟁이 발생하면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이렇게 딱 하면 일단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의 직권으로 한다. 오다 와이다. 오. 골고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처분 검지거든. 그게 분리처분 검지인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잠깐만. 이 분리처분 검지 해결했다 안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잠깐만 괜찮아요.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일 수도 있다 있다. 있다. 대지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다 있다. 있다. 이게 항상 먼저 나와야 돼. 그럼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소유권일 때 답이 이겁니다. 소유권, 저당권, 처분의 제한. 이거를 이렇게 딱 푸는 게 이해가 더 빠르겠네요.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있다. 알았지. 그럼 제가 항상 용의권이 한 게다 한 게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다 온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에 저당권, 머성권, 소유권, 처분의. 자 여기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X. 이거는 뭐다? O. 여러분들 이거는 되어져 있거든. 집합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없다.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게 건물만 소유권이든 저당권, 감요도를 쓰시다. 없다. 토지만 소유권이든 저당권, 감요도를 쓰시다. 없다. 그럼 토지만 전세 줄 수는 뭐다? 있다. 이거는 해결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 아는 게 이거예요. 아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는 거라 이게. 이게 올 때는 여러분들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는 이거를 냅니다. 내는데 출제 이유는 과학성이거든. 과학성의 동물이에요. 맞게 낸다. 맞아라고 낸다. 틀리라고 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낼리는 희박합니다. 만약에 낸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죠. 그럼 이렇게 토지가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 그럼 이 사람을 토지 뭐 선자? 소유자. 그러면 이제 을이 있어요. 을이. 그럼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갑입니다. 그러면 을이 이 땅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을을 우리가 성권자, 지상권자. 그럼 이게 이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지상권자죠. 그럼 이 사람은 성권자, 지상권, 설정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갑이 있다. 다시 을이 이 땅을 빌리고 지상권을 설정했어.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빌리고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건물은 그러면 누가 소유권이다? 을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을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을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있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있어. 이 두 개를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게 대지권입니다. 그러면 갑은? 답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있어요? 건물에 대한 권리는? 그럼 이 사람은 대지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지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지권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를 분리처분할 수 있는 게 대지권이에요. 그럼 이제 등례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으로 갑니다. 이거를 갖고는 시험에 잘 안됩니다.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있다.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있다.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이 이전할 수는 싫어? 없다. 건물만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건물만 갑려 들어올 수는 싫어? 없다. 이거 이해됐죠? 근데 시험에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지상권자가 누굽니까? 그럼 여기서 이름합니다. 지상권만 이전할 수는 싫어? 없다. 지상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싫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갑이죠. 답입니다. 갑이 놓으면 전부 다 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토지에 대한 권리만 있어요.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어. 오케이? 그럼 갑의 권리는 대지권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갑은 정리합니다. 이 땅을 병에게 매매했다 이 말이에요. 땅을 매매한다고 해서 지상권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소유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땅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땅주인은 이걸 이제 출전이 시험을 열일 때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누굽니까? 갑 할 수. 토지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다. 토지 등기부상의 토지만 저당권도를 쓰. 시작. 있다. 갑류도를 쓰. 시작. 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만 딱 가져가면 갑이 놓으면 O도와이다. O. 어린 놈은 뭐다? X. 그럼 여기서 갑을 다 봤어요. 갑을 다 봤어요. 오케이? 저희 전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누구다? 가. 지상권만 이전은 누구다? 을. 건물만 저당권은 누구다? 을. 그럼 그건 전부 다 안 되는 거라. 얼은 전부 다 안 되는 거라. 갑은 전부 다? 대. 끝났다 안 끝났다? 이보다 더 쉬운 설명은 없는데?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오면 모르겠거든 이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라. 이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라. 모르겠거든.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렇게 요렇게만 딱 하면 돼요. 얼은 안 된다. 갑은 된다. 오케이? 대. 통과. 우와. 잘했어. 이 4번은 있잖아요. 지문으로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요게 있죠.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답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아. 여러분들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이거는 단독주택이라.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입니다. 맞아요? 네.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다시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토지에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있다. 그런데 법에 법에 문구에 건물에 만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만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는 미친다 미친다. 아니니. 그럼 이 표시가 없다면 건물하고 토지는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의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 아니에요. 지문으로 띄우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했죠? 네.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입니다. 이거는 쉬운 거니까 이렇게 해 봅니다.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이 관공서 촉탁은 옛날에는 시험에 출제를 안 했어. 그런데 최근 4년 동안에 시험에 두 번을 출제를 했거든. 그러면 고마워요 우리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갑니다. 촉탁에 따른 등기는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신청하고 촉탁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인이 하면 신청이라고 부르고 관공서 가면 촉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똑같은 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봅니다. 관공서는 등기 기록과 대상에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등기를 수리해야 하네요. 해. 됐죠. 그 다음에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 할 수 있다. 관공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공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인감증명서 제공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관공서는 촉탁을 할 수 있는 걸 신청을 할 수 있다. 있다. 개인이 촉탁을 하는 걸 신청을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봅니다. 관공서가 공동시장에 등기 군대의 지방자에 대한 등기물의 승낙을 받아 등기 속에 촉탁해야 된다. 여러분들 잠깐만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있고 김포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그럼 김포시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여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해야 돼. 안 돼요? 해야 되는데 관공서는 단독으로 촉탁해도 돼. 안 돼요? 돼. 그럼 이 사람 혼자 가서 등기해도 된다. 할 때는 이 사람의 승낙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매매잖아요. 관공서에서 무조건 등기 버리면 이 사람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 사람은 항상 승낙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두 가지를 딱 공부를 하는데 관공서 이렇게 나오면 자 하나는 공매처분이고 하나는 가처분이거든 이런 않아요. 그러면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 될 때 이거 잘 안 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내릴 때는 여기 시험에 놓을 확률은 20% 20% 이것도 20% 밖에 안 돼. 그럼 이거는 한 글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매처분을 한 경우니까 공매절차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면 압류등기를 촉탁합니까? 압류등기에 말소를 촉탁합니까? 압류등기에 말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여러분들 한 개만 딱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일권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해야 하네요. 이것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일권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갑. 자 이렇게 되었거든. 이거 알았다 몰랐다? 어 괜찮아. 자 여기서 아니아니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 갑이 세금을 안 내서 세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압류가 들어왔지. 맞아요? 네. 그럼 압류가 들어갔다는 말은 너 그래도 세금 안 낼 거가 안 내면 공매 부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버팁니다. 그러면 3번에 공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다면 이제 공매 부친다는 것은 매각입니다. 매각. 그러면 얼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을 수 있답다. 에이치. 그럼 이거 매각 대금이 10억이라면 이 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10억만 납부를 해버리면 얼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관공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얼이 낙찰받았으니까 얼의 이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 여기서 보세요. 4번에 얼에게 이걸 우리가 소유권보다 이전. 이거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낙찰받았다는 거랑 매각을 했다는 거랑 매각 절차, 공매 절차가 끝났다는 거랑 그러면 이거 지휘가 안 줘야 돼요? 지휘. 그럼 여기서 5번에서 압류등기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 6번에서 이거 지휘가 안 줘야 돼요? 지휘. 그럼 이 세 개. 이 세 개. 지판을 보세요.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개. 그러면 이거는 지우고 이거는 뭐하고? 지우고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권리 이전, 소유권 이전 등이 해야 돼요? 해. 이거 이 세 개 있죠. 이거를 일권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일권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는 거는 세 개가 나와. 하나가 소유권 이전과 신탁, 하나가 공매처분, 하나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자산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일권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때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이치. 오케이. 딱 정리해 두면 돼요. 맞아요.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8번은 가볍게 넘기면 되겠네요.